지금 보시고 있는 꼬당배추는 다 같은 종류의 일반적인 품종의 꼬당배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연의 생기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의 주제를 꼬당배추를 단연생으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러면 그 모델을 여기 보시고 있는 이 꼬당배추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꼬당배추는 이 부분이 지금 1년이고 또 이 부분이 다시 또 1년이고 또 이 부분이 또 1년이었습니다.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잎을 감상하고 금년 4월 초부터 꽃을 피워서 이렇게 6월이 돼서 이렇게 종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꼬당배추를 단연생으로 키우는 방법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잎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꽃을 피우고 종자를 보여준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주는 것입니다. 가위로 이 부분을 잘라주면 이 부분에서 다시 싹이 나는 것을 기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고 있는 꼬당배추는 제가 이렇게 5월경에 이 부분을 잘라주었습니다. 본래는 이러한 모습의 꼬당배추였습니다만 꽃을 피우고 종자를 맺어서 맺은 부분을 뽑아서 버리지 않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줘서 금년에 다시 새로운 싹을 길러서 2년생, 3년생으로 가꾸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잎을 작게 키우고 싶을 경우에는 이러한 분지수를 늘려서 꽃 부분, 잎의 부분을 이렇게 작게 키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하나를 여러가지 줄기가 아닌 크게 키우고 싶을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제거를 해서 하나의 부분에 영양분지 가게 함으로 해서 이것을 이 부분을 크게 키우는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저도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절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새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새싹을 전부 이렇게 남겨놓을 경우에는 밀집돼서 이렇게 바람에 그리고 또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건강하니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섞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목적대로 아담하게 키울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잎을 키워서 크게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금년에, 작년에 이 부분이 지금 1년째고 이 부분이 지금 2년째입니다.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이 부분에 하나 또 이 부분에 하나 이 부분에 하나를 크게 키워서 세계의 잎을 볼 수 있도록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라볼 텐데요. 우리가 꼬당배추를 단연생으로 키우기 위해서 잘라주어야 하는 시기는 이 정도의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열매, 꽃을 맺어서 꽃의 부분에서 이렇게 종자를 맺었습니다. 그리고 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는 것이 이 부분에서 다시 잎의 부분에서 다시 새순이 나와서 이 새순을 기르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3월경에 또 4월경에도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꼬당배추의 어떤 영양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력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해서 영양분을 어느 정도 소비를 했을 때에 잘라주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을 한두 마디를 자르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새로운 싹이 이렇게 몇 개 정도 올라오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새순을 남기고 전부 솎아주기를 해주게 됩니다. 저는 이것을 스프레이드 식으로 이렇게 아주 작게 키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의 어떤 가지 새순을 받아서 아주 작게 잎을 키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꼬당배추는 제가 적기를 지금 좀 일시를 했습니다. 지금 약 2주 전에 실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, 지금 잎이 남아있을 때에 잎의 부분에서 새로운 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잎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. 다만 아마 제가 판단할 건데 다시 이 부분에서 새순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감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이 자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을 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부패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시판되고 있는 수목치료보호제를 이렇게 발라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부패해 들어갑니다. 마르면서 부패해 들어가는데 그 사항을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라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새순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이 새순을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 지금 다섯 가지 정도를 이렇게 길렀습니다만 내년에는 아홉에서 열 가지의 가지를 길러서 한번 아름답게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꼬당배추 단연생으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지금 보시고 있는 꼬당배추는 다 같은 종류의 일반적인 품종의 꼬당배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 6월임에도 불구하고 꽃을 이제서야 맺혀있고 또 이것은 전혀 꽃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사항은 우리가 재배하는 방법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. 계속적인 응원과 구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꼬당배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